Q. 일단 출근할 때 눈은 안 하는데요. 찍다 보니까 눈이 내려져서 여기가 실내긴 한데 실외라고 봐야 하는 실내거든요. 진짜 오늘 헬이다, 헬. 큰일 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지금 부실이에요. 지금 제일 따뜻해요. 눈 오는 게 올려서 따뜻해요. 눈 올 때가 제일 따뜻해요. 눈 그치거나 눈 오기 전이 쉽지. 다행히 안 당겨. 왜냐면 저는 다이어트 음식을 생 닭 감살 먹는 게 아니라서 양념 대어서 파는 걸 먹거든요. 근데 저 그것도 너무 맛있어요. 밥 한 고개 뚝딱이에요. 그거 먹은 거. 냉장고 요즘에 집에 현미밥, 방울토마토, 바나나 이런 거 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위가 요즘 편해진 것만으로도 엄청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그냥 그것만. 위가 편하다. 그것만 나아진 것만으로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크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메라가 오나요? 실례합니다. 올라가실 때예요. 네. 일단 점프를 해서 뛰어 올라가야 돼요. 아, 말 처음 타고. 말 미치지 한 번 해볼게요. 무서워요. 처음 타와가지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네요.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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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잘 나왔어. 심장이 막 떨렸어. 아니 내가 생각했던 건 덥고. 어. 자꾸. 애 떨진 않던데? 아 근데 얘가 자꾸 이렇게 앞뒤로, 좌우로 갈라 그래가지고 근데 저게 안장이 없어서 미끄러워 계속 좌우로 할 것 같다 골반을 맞추고 안 졸아보었어? 아 갑자기 말타는 거야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네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네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은 뭔가 내가 100%를 뭔가 끝내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오늘의 포인트는 아무래도 몸베베들이 좋아할 만한 얼굴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얼굴은 오늘 좀 잘 나온 것 같아서 굉장히 다행이고 나머지 동작들이나 제스처는 내일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마! 아 여기 승마가 제가 알기로는 그 말이랑 보내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니까 자주 와야 되고 와서 오래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동물은 제게는 그냥 부자 드라마에 나오는 취미 생활일 뿐이에요 그냥 그냥 진짜 그냥 멀리서 볼 수 있는 너무 멀어가지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 오는 게 지나가던 수납차에서 지역에 교역 분들이 내셔서 차를 밀어주셨어요 진짜? 어 차가 못 가가지고 옆에서 밀어주시면서 액션! 겨우 왔습니다 제가 딱 올 때가 이제 막 눈이 내려가지고 눈도 다 안 녹고 차들도 막 다녀가지고 그 눈이 눌려가지고 딱 반짝반짝한 상태 그때였어가지고 저 봤을 때는 눈도 안 왔어요 아... 내가... 내가 딱 올 때가 눈 계속 펑펑 내리면서 딱 빤딱빤딱해져요 그때였어요 말도 잘 안 나오네 입이 얼어가지고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안 좋아해요? 비도... 비도 별로 안 좋아해 눈도 그냥 왔으면 그냥 그 이렇게 잠깐 내리다가 이렇게 샥 사라지는 그런 그 정도까지가 딱 좋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렇게 내리고 나서 다음날 추운은 얼거든요 저렇게 하나도 없어요 차 사고 나고 산 넘어지고 이게 없는데 저렇게 좋아했어요 저흥과 아기들 그 오리 만들 수 있는 거죠 Под três 승부 대체 허니야 어? 노래방 좀 해야지 해야지 아니 나 흔준의 저는 원래 노래방에 무슨 노래? 별로 안 좋아해요 노래? 노래방 좋아하냐? 너 좋아하네구나 음악 아 이제 안 좋아해? 음악 주호 Air Out Come on sunshine 제 노래방 좋아지는데 보이지? 노래방 좋아하네 저는 그냥 같이 부르자 그러면 한 곡 정도, 한 두 곡 정도 같이 부르네 진짜 달라, 되게 풀리게 에너지 왜 이렇게 넘치지? 그거 애정, 애정 탈락까? 그건 애정 표현이지 감독님 저에게 애정 표현으로 하겠습니다 애정 표현은 모든 30대 초반, 20대 후반 노래방 18번 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달린 말야 너무나 오래 참았어 감사합니다 저희 진짜 한 4년 된 것 같은데?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 전에? 코로나 때부터 노래방을 안 갔으니까 4년 된 것 같아요 신년 이제 열리면서 다 같이 아니어도 가끔 가끔 가셨어요 세명만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제가 예전에 창균이랑 형원 형이랑 셋이 다 가지고 그때 창균이가 엄청 노래하면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했던 노래가 있는데 나도 형원이랑 창균이랑 가 뭐래? 형원 창균이가 노래방을 좋아해 창균이가 박규준 선배님 노래를 참 좋아해요 창균이 노래방에 빠졌을 때가 있었지 발라드를 그렇게 좋아하고 저는 생각보다 노래방을 잘 안 가가지고 근데 저는 사실 노래방에 필요가 없는 게 사실 작업실에서 노래를 많이 하니까 그렇지 노래방을 많이 안 가야 돼 작업실에서 그냥 부르면 되니까 근데 여러 가지 노래를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음정과 박자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박수 소리가 없을 때 박수 소리를 또 받을 수 있죠 노래방에서 노래방에서 아악악 왜 이렇게 뜨거워? 진짜 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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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제 드라마 하는데 야외 촬영이 있단 말이에요 저걸 타서 발열조끼 조끼인데 어 뭐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 아니면 고조배터리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조끼에 열선 있어가지고 뜨거워져 어 3단까지 딱 되는 거야 괜찮아 진짜 효과 있어 어 형이 이제 막 메이크업 수정하는데 막 더운 거야 오 좋다 이러고 막 하고 있었는데 안 뜨거워? 엄청 얇아 약간 고무로 돼있거든 그냥 딱 켜놓고 실내 신을 딱 찍었어 따뜻하게 딱 야외 나가려면 배터리가 다 된 거야 그렇게 빨리 가라? 한 3시간? 아 3시간 천불한데? 그래서 배터리 하나 더 해가지고 지금 날씨는 그런 거 다 필요없어 갱큐어 오늘? 다음날 정말 좋겠어 오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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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하면 다음날 정말 좋겠어 1,2,2,3 또 1,2,3 또 1,3,3 또 1,2,3 또 1,2,3 또 1,2,3 또 1,2,3 또 1,2,3 또 1,2,3 나 고! 아니 촬영을 안 하다는데 잘 켜서 노래 뭐해? 2. 2. 2. 3. 3. 4. 안 바뀌니까 추워. 그럼 빨리 도착.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빨라지. 가자 가자. 가. 1. 2. 2. 2. 3. 3. 3. 4. 4. 5. 5. 1. 5. 5. 5. 5. 5. 5. 5. 5. 6. 6. 휴가 한 번. 아니 아저씨를 위한 거 같아. 하나 더 봐봐. 이거 맞아? 형 들어와. 내가 이걸로 줄게 형으로. 숙지해봐. 숙지해봐. 해봐 형. 숙지를. 이렇게? 이렇게? 야 무슨 연예인 사진 찍으려고 기다리는 거 같아. 형이 손가락 기니까. 이렇게 이렇게. 어 됐다. 약간 수존증이 있네요? 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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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혁이 창균이 거 중에. 발로 약간 이렇게. 팍! 팍! 두 번 치면 이렇게 팍! 팍! 그런 거? 아. 저는 론 레인저. 론 레인저. 론 레인저. 너무 좋습니다. 그 약간 뭔가 미국 그 옛날 서부의 약간 그 카우보이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좋습니다. 그런가 봐요. 녹음도 빨리 끝났어요. 좋았었어요. 정말 비틀비틀 보고. 정말 비틀비틀 보고. 이런. 가장 고민 많이 한 부분은 이제 1절에 여기 하는 거랑 2절에 이렇게 해서 뒤로 젖혀서 빵 하는데. 여기가 아마 포인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약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아니 아니 아니. 여기 여기. 아 진짜요? 그 친구가. 귀가 참 좋아요. 약간 근데 뭔가 기현이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제 이번 앨범 최애곡은 이제 제 거를 빼고 참균이 거. 그런 감성을 좋아하나 봐요. 다운. 기현이가 잘 받았는데. 사실. 막상. 다운. 고생하셨습니다. 하자 뭐해? 으악! 배고프다. 연기 쩔죠? 옛날에 다른가 보다. 금방 오름이 터져나올 것 같았죠? 이게 연기. 연기 배운 분이라고. 이거예요. 이런 느낌. 연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호흡이에요, 호흡. 나는 안 슬펐어요. 슬픈 상상을 하지 않았어요. 호흡으로 슬픈을 끌어올리는 거죠. 이거예요. 저게 잘 안 돼. 저게 잘 안 되요. 저게 잘 안 됐어요. 아, 저게 잘 안 됐어요. 저게 잘 안 됐어요. 화이팅! 갑자기 왜 마지막에 힘을 내는 거야? 야 너 왜 갑자기 마지막에 힘을 내는 거야? 앞에는 계속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왜 마지막에 힘을 내는 거야? 잘 안 된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덕분에 살았어 그리고 또 감사하게 어제 진짜 추워가지고 못 버티겠는 거예요 다른 패딩들도 다 짧은 거 밖에 없으니까 물어봤는데 바로 보내주셔가지고 오늘 현장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완전 감동 감동 초감동 많았지 진짜 완전 스윗 스윗이에요 스윗 진짜 산타클로스처럼 선물 주셨어 그래가지고 오늘 진짜 이거 때문에 살았어 박수 그래요? 쫌쫌 딸이 씹고 쫌쫌 딸이 쫌쫌 딸이 쫌쫌 딸이 세계부터 그니까 깨는 연기 막 그거 하는 그 뭐지? 쫌쫌 딸이 연기가 되게 많은 거 같아 아 이제 연기대도 욕심 모르겠죠 그냥 이제 배움이 좋아서 배운 거죠 저는 막 아 그냥 이랬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연기를 하면 톤도 잡아야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이런 톤으로 연기를 해야 되는 게 뭔가 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게 제일 힘들었는데 사실 계속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긴 하는 거 같아요 이제 왜 그래 풍상 씨에 그 막내 아들이 장례식장에서 막 화를 내는 연기도 하고요 미안하다 사랑한다의 그 인터뷰 장면이 있는데 그것도 했고요 되게 다양한 거 한 것 같은데? 진짜 다양한 거 같아요 뒷머리 라인이 너무 작아 그냥 지옥이 온 느낌 하얗게 지옥이 있었는데 안 본 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콘스탄틴을 보면 지옥에 있는 사탄이 하얀색 정장을 입고 나오거든요 하얀색 정장 순백의 정장 그거 있잖아요 원래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하얀색이 있으면 정신 나간다고 살아 약간 그런 느낌 제가 예전에 그 핸드폰에 들어가는 음성 그거 하러 기업의 스튜디오로 갔었는데 여기처럼 진짜 복도부터 방까지 전부 다 흰색으로 문도 흰색 복도 바닥도 벽도 천장도 흰색이어가지고 진짜 뭔가 그래서 납치됐나 싶었거든요 이거 보니까 오랜만에 그 생각이 나네요 나이티 곱신 끼워져 있다는 거 오늘 찍으면서 느꼈는데 문방에 오는 우리 몸베베들 다 구하십시오 저도 그렇고 뭐 다 그렇지만 우리 형원형의 섹시한 웨이브를 보실 수 있으니까요 아 내가 어떻게 따라해 안 돼요 나는 근데 음악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면 좀 웃겨 나는 좀 킹받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좀 킹받게 하는 매력이 있지 않아요 저? 내가 스스로를 봤을 때 어 여기서 그냥 킹받잖아 저희 그 보출 보조 출연자분들이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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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15야를 다 보셨나봐요 어제 위아래로 빨간색 입으셨네요 이런 저한테 네 열정 근데 그거 빨간색 옷 보출장 그 옷이 저 현장에서 알았으니 캐리어를 딱 펼쳤는데 제 이름이 써있고 제 옷인 거예요 레드가 포인트인가 보다 그래서 후드를 입었는데 밑에 바지도 빨간색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볼 수 있어 나머지는 다 빨간색 옷으로 입겠지 하고 위에 레더였는데 그것도 빨간색인 거예요 그거는 조금 근데 비니도 빨간색이었어 그냥 훅 넘어가면 되나요? 이렇게요? 근데 올라가는 표정이 아니다 그냥 이렇게 정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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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오 다시 올라왔어 좀 더 걱정적으로 건물에서 떨어지는 느낌 안 떨어봐가지고 뭔가 내가 뒷보다 눌려나다 정말 그 감독님이 원하시는 누가 날 잡아 끌어가지고 여기에 장품을 많이 쓰러지는 걸 상상하면서 해봤습니다 어? 그거는 저 모르겠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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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괴로워하는 거요? 편집해서 나오면 정말 멋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괴로워하는 거요? 근데 배고픈데 지금 시간이 1시 넘어가가지고 제가 끝나고 5달만 촬영하러 가거든요 시간이 너무해요 배는 너무 고픈데 지금 먹으면 또 이제 얼굴이 또 내일 아침에 오늘 아침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가지고 오늘 아침엔 어제는 먹지도 않았는데 마음에 안 들었는데 얼굴이 뭐지? 꼭두각실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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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어려운 연기였다고 해야 되나 무슨 생각하면서 난 묶였다 벗어나고 싶다 는 뻥이고 잠깐 났어요 이성을 좀 넣고 그냥 상하게 집중을 했습니다 뭔가 마음이 편치가 안 하죠 메이킹이 어떻게 나올지 뻔히 알기 때문에 자막으로 달 거잖아요 하는거 웃긴 tous 성 additionally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어으으으으으으으으으어 accus 고님 저는 라 Stanford 여기Isla 딱 져죠? 네 그렇죠 네 이대로 잠깐만, 지금 살짝만 붙어고 싶어요. 네, 잠깐만. 그래? 이게 뭔가 할 때 안쪽까지 자라. 그러니까 할 때. 근데 점점 올라올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밖에 안 돼요. 내 손가락만. 근데 이 안쪽은 양 모양이야. 여기는 그냥 무. 여기 X. 해볼게요. 흐리게 보인다고 움직여. 안 보인 줄 알았어. 아, 에이. 하아. 여기 다 시장카메라. 카톡해놓을게요. 2, 3, 2, 3 왜 이렇게 웃긴 하냐 kaum loranger kika de ta ekomak on loran ual don't lo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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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lo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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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loran loran 아-아-아-아-아-아-아-아-아